여기 말 한마디만 해주시죠 모터스포츠 최강 카쇼 짱 카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나오죠? 어울린모터스의 막내 레이싱모델 김예미입니다. 오늘 맞아요. 비온다고 그랬는데 맛이 완전 넓구요. 지금 막 덤빌빌빌빌빌 주물빌봇 같아요. 오늘 근데.. 말 꼬이구만. 스피라 보러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줄 것 같아요. 사람도 되게 많이 와주시고 감사하구요. 너무 덥네요. 더워서 지금 머릿속에 하얘졌어요. 아무튼 저희 어울린모터스 스피라 우리나라 최초의 슈퍼카거든요. 다 아시죠?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오늘 날씨도 되게 많이 덥고 그런데 오늘 경기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건강 항상 조심하시구요. 안전운전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예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울린모터스 전속 레이싱 모델 한미선입니다. 다음에서 한미선을 추시면 저희 카페에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는 타임 트라이얼 3전이 시작되었어요. 저희가 1전 나오고 2전 때는 부산 모터쇼 때문에 참가를 못했고 저희 멤버들이에요. 저희 멤버들 다 참가를 다 못했었고 이제 3전이 돼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비올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비옥고 춥고 날씨가 안좋을거라고 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쨍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우선은 여기 관람 오시는 관람객분들께서 카메라가 가볍게가 조금 합니다. DSLR 이렇게 많이 동호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선은 사진을 저희 찍으실 때 카메라가 많이 적기 때문에 비오는 것도 저희도 비오면 또 이쁘게도 안 나오고 항상 밝게 웃고 화창하게 이렇게 해야되는데 오늘 날씨가 생각외로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기분이 저의 한미선 마음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쨍합니다. 정유리씨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어울림모터스 레이싱모델 팀장이구요 여기 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리씨 말아주세요. 아니 저희들이 뭐 다 해먹나요? 팀장 부팀장 아무도 안시켜주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깜찍한 애교천사 정유리구요 네 맞아요. 다음에 가시면 제 깜찍한 애교천사 카페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있어요. 네 많이 가입해주시구요. 어머 이제 여름은 어 태닝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곧 저의 계절이기도 하죠. 이제 뽀송뽀송한 하얀피부의 계절은 지나갔습니다. 네 여름철 저와 함께 이곳 용인 스페트웨이에서 더욱더 즐거운 추억 봐보시는건 어떨까요? 좀 썩었다구요? 피부가 썩었다구요? 아우 설마 여련하시겠어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일이 있어서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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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할게요 다들 바보가게로 모터스포츠 최강 카쇼 아우 나 진짜 엄마 아아아아 와아아아 아멘 아아아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